다 먹었으면은, 이제 일어나자. 어디 가는데?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밥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고, 어딜 갈까 뻔하지, 다음 코스로 가야지. 다음 코스? 응. 일어나, 일어나. 가자, 나가자. 먼저 나가, 먼저 나가. 너 벌리다, 오늘. 계산하고 나갈게. 아이고, 기집애. 뽀사지게, 몸이 뽀사지게 안기고 싶다면서. 아이고, 그까지는. 희진아. 이야, 강가에 나오니까 정말 좋다. 그래? 좋아? 그래. 네 덕분에 근사한 데서 저녁도 먹고, 이렇게 강바람도 쐬고. 정말 고마워. 고맙긴. 희진아. 왜? 네 맘 다 알아. 내 맘? 아무 얘기도 하지 마.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니, 내가? 야, 야. 너 왜 이래? 이리 와. 몸이 바스러지도록 안아줄게. 야! 너 왜 이래? 야! 너 왜 이래? 기가 막혀, 정말? 야! 야! 야, 너 왜 이래? 네 소원 들어준다는데, 몸이 바스러지더라 안기고 싶다면서. 아, 너 너무 튕기는 거 아니냐. 아, 많이 아프다. 아니, 왔어. 어머, 오빠 넌 왜 그래? 응? 아니야, 뭐 어때. 기진아, 얘기 좀 하자. 됐어. 너랑은 말도 하기 싫어, 어? 야. 왜 그런 거야? 아, 미치고 환장하겠네. 야, 이유정. 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쟤 왜 저래? 쟤가 나 좋아한다면서. 뭐? 뭐? 야! 내가 말하는 희진이가 아니야. 승순이란 말이야. 뭐? 야! 너 그러면 희진이를 안았어? 뭐? 미치고 환장하겠네. 아, 더워. 야! 아, 왜? 승순이 소원 좀 들어줘. 나한테 한 번 이렇게 딱 안기면 죽어도 원이 없대잖아. 아, 씨. 내가 승순이 데리고 올 테니까 알았지? 오면 안아줘, 알았지? 그때 간다. 아, 진짜. 그래, 까짓 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. 그래, 임창정 눈 딱 감고. 눈 딱 감고 한 번만 안아주자. 하... 뭐하니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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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산 impossible! 야! 한 번 쉴 데뷔하지 incomerte! 야! 곧 곧 ignore leaks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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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